11년 전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일본 동북지역에서 3월 16일 밤에 강진이 발생해 일본 열도가 공포에 따랐습니다. 도쿄 등을 포함한 수도권과 동북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후연료수조의 냉각에 한때 정지되는 등 후속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3월 16일 저녁 11시 36분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일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규모를 7.3으로 추정했다가 3월 17일 새벽에 다시 지진의 규모를 7.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동북지역인 미야기형과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6강에서는 사람이 기어가야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튕겨나가는 일도 생깁니다.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대부분 움직이고 넘어지는 것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으로 도쿄 시내에서도 진도사의 흔들림이 관측되며 이분에서 3봉가량 건물이 크게 흔들렸으며 오사카 등 관서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3월 16일 강진에 대하여 트위터 등의 sns상에서는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일 강진이 인공지진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일본 정부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일본 내 전문가들은 이 인공지진에 대한 주장들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일본 지진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7.4일 강진 정도는 핵실험을 통해서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지진연구소의 후루무라 타카시 교수는 이번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의 에너지에 주목하면 인공지진이 아닌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처럼 이만큼 강한 흔들림을 동북지역부터 관동지역까지의 넓은 범위까지 일으키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것은 핵실험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에너지이기에 인공지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실시했을 때에는 지진의 규모로 환산하면 규모 오전 후에 진동이 관측되었으며 그에 비하여 이번 지진의 규모는 7.4로 북한핵실험 당시와 비교하여 규모 2의 차이가 나며 이것은 에너지에서는 1000배의 차이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SNS상에서의 주장들 중에서는 이번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의 강진의 지진파의 형태가 인공지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지진파 형태는 T파의 작은 흔들림으로 시작하여 S파의 큰 흔들림이 감지되는 것에 비하여 이번 3월 16일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의 강진의 지진파를 보면 갑자기 큰 흔들림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인공지진으로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도쿄대학교 지진연구소의 호루무라 타카시 교수는 이것 역시도 자주 보여지는 지진파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루무라 교수에 의하면 SNS상에서 인공지진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 지진파형의 그래프는 T파와 S파가 일체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시간축의 문제로 시간을 늘리면 바뀌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강진의 지진파형의 속도파형 형태로 변환의 시간축을 확대해 보면 T파와 S파가 확실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호루무라 교수는 자세히 보면 분명히 P파도 그리고 S파도 제대로 있는 정상적인 지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의 후지와라 히로요키 부문장은 진원의 깊이의 주목해 인공지진 주장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이번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의 강진은 진원의 깊이가 57km로 되어 있는데 인공지진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만큼의 깊은 장소까지 구멍을 파는 것은 지금의 인류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원의 깊이는 57km까지 구멍을 파서 행보기를 터뜨릴 수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후지와라 씨에 의하면 일본에서 가장 깊은 구멍은 니가타현에서 자원 탐사를 위해 파진 것으로 깊이는 약 6300m 6km 정도입니다. 해저의 탐사를 실시하는 지구신부탐사선 치표가 굴삭하는 것도 3000m 3km 정도입니다. 세계를 봐도 러시아나 카타르에서 파는 12km가 최고 깊이입니다. 또한 그만큼의 구멍을 파려고 하면 예산도 수천억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의 강진시에 보여진 발광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네티즌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한 설명은 일본의 전력시스템에 익숙한 도쿄전기대학의 카토 마사이치 교수는 동영상을 보면서 아크라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카토 교수에 의하면 아크는 지진으로 흔들린 송전선끼리가 접촉해 소트한 뒤 송전선이 다시 분리되면서 대기 중에서 대량의 전기가 흐르면서 발생하는 발광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후쿠시마 강진에 대하여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SNS상에 퍼뜨리는 것에 대하여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